그러니까 이 믿음에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에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면 허감 거의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의 리더로 나가라. 이것은 발판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발판이 되어서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더로 나가라. 굉장해지지요. 여기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어디서 청년들이 자꾸 속나면 교인들이요? 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께 이 교도소 전달을 가보면요. 막 부감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우리는 속습니다. 와 겁난다. 우리는 보통 보면 허상과 실상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속아버리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8절을 보면 조금만 자세히 지혜 있게 보라.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의 리더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리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걸 맡기시게 되겠죠. 불신자가 잠깐 받아가지고 없어지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 몇 년 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위탁시킨다. 혹시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1소골 들어가 버리면요. 넘어진 그것도 사실 축복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면 내 설계두고 그럼 뭐 나쁜 일을 돼도 되네요. 됩니다. 여러분이 1소골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점을 발판 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 어떤 강한 것도 높은 것도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를 꺼낼 수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발판으로 쭉 나요. 이러면요. 여러분이 이 발판을 타고 후재들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이리로 가버리죠. 이제 응답받으니까 리더로 가게 되죠. 그것도 영적 서밋 정도가 여기에 리더로 가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위탁하게 되죠.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위탁이란 말은 응답하고 다른 말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부분이 나의 구심점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이가 돌아도 구심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닌 것 같아도 내 몸에 구심점이 있다니까요. 구심점을 잃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만 그런 기도할 때까지는 그거는 한참 있어야 되는 거고 내 구심점이 영적 부분이 이 속에 내 구심점이 있다면요. 반드시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영적 서민스로 가는 이 영적 부분이 나의 구심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현장과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요셉이 일어난 일이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41장 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나의 영적 구심점이요. 그렇게만 되지 버리면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 3장 8절에 24절처럼 요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약간 요 부분이 구심점이 되어진 사람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거 보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지구로 움직이는 구심점이 되어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4장의 18장 1절 사절 브리스가 부부가 요게 약간 구심점이 되어지니까 세계살리는 일로 벌어졌습니다. 로마스 묘장 23장의 가이오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응답이 딱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영적 이 부분이 그야말로 24시로 바뀌어요. 여러 응답이 딱 옵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요습이 노예로 있는데 기도해 못하잖아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는 단어인데 응답으로 와버리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 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잠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부터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축복이 너무 좋아요. 이때부터 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상에 문제 있는 장세기 3장 장세기 6장 타락 아닙니까? 장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바벨탑 사겠다고 합니다. 사동의 13장 무속인 문화 뉴 에이지부터 사동의 16장 점술 사동의 19장 우상 요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뜨고 보면 보일 겁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요 6가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장세기 3장을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뉴 에이지 단체입니다. 또 단어도 똑같습니다. 니 선화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편인데 뉴 에이지가 뭘 가르치는 줄 알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장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장세기 11장 바벨탑 사기 하나는 비록되어 하늘까지 바벨탑 사자는 거야. 그 부분만 보면 굉장한 발전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동의 13장 10장 19장이 쫙 파고들어 여기에 정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또 현장에서 해답을 보고 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보인다. 같은 말인데 정답, 해답, 응답은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이 축복 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부분 되어지버리면요. 건강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성경에 숨겨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이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렘넌트라는 말은 아이들 보고만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자 남은 자 숨겨두고 흩어진 자 흩어진 자 여러분 간에 이걸 딱 만나게 되죠. 이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이런 축복을 요일성 서밀 이런 단어들을 응답으로 주시게 되죠. 자 이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위기가 온다면 그거는 반드시 시대를 바꾼다. 걱정한 것 전혀 없죠. 남자 몇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위기 왔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노, 다니엘에게 위기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위기 왔습니다. 그것은요 싹 다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자들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스드가 아주 위험한 속에 보면 브리스가 아프다. 베베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 때에 하나님은 시대 바꾸는 응답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응답을 설명한 겁니다. 청진은요 꼭 해야 됩니다. 에 그러면 제가 매일 하는 것 항상 하는 것 얘기해 보겠습니다. 순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것입니다. 일단 일어나면 활동해야 되는 것 바빠요.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또 내 휴대폰에 올라와 있는 사람 조용하이 시간 날 때는 보고하고 계속 기준 나는 또 메시지 준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잘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내가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하면 돼요. 시간이 있으면 길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대로 그냥 발굽벽이라든지 일어서기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합니다. 혹은 운동을 안 할 때인데 이것은 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요.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굉장히 깊게 의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거의 여러분 병도 안 고칠 수 있습니다. 병 안 드는 사람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내가 아침 시간이 딱 되어지면 거의 굉장한 힘을 얻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이 속에 싹 다 집어넣습니다. 이때는 기분 호흡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굉장히 편안한 긴 호흡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연결합니다. 저는 거의 호흡 가지고 건강 유지합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세계에 비전트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지 시간 하나도 힘들거나 만들 필요 없어서 그대로 하면 돼요. 밤입니다. 밤에는 운동 빼고 욕을 거졌다 합니다. 기분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서 밤에는 거의 메시지를 적냐. 그리고 많은 답들을 찾아납니다. 이거 하루 종일 일하면 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응답을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옷을 벗어야 돼. 절대로 이 호주머니 없는 옷은 내가 안 입어요. 늘 메모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게 S라인 돼가지고 슬림 옷 샀거든요. 이거 내가 와이산스를 다 들고 갔어요. 호주머니 만들어 달았다니까요. 그러므로 항상 내 기도 속에 메시지가 이 메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넘어 주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요. 그럼 막 힘이 있고 아니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쁠 때도 기도하는가 해도 돼요. 욕하면서 하면 됩니까 해도 돼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므로 이게 내 하루 일간입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면 특히 내가 낚시터에 갔다 낚시터에서는 몇 시간을 기입해 보통 산에 있는 어벼운 공기보다 세 배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기입해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할 때는 생각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얻을 속으로 내 양심적으로 밤에 말이죠.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구냐 말 못해 진짠다. 메시지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낮에는 내가 계속 기도여행을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그냥 직장 안 갑니까 속으로 편안한 기념 기도여행을 하는 그러면서 일해보세요. 여러분 그 체험을 조금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건강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오는 거 아니깐요. 굉장한 에너지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일이 되어질까 아니 일 안 되지만 싫어하잖아요. 이런 뭔가 쉽게 말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반드시 이거는 제 방법이라서 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네 개만 찾아내라. 렙런트에 가르쳐요. 그러면 됩니다. 새가족에 가르쳐요. 이게 이번 집회 이번 주간 총 매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것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따라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왔는데 내가 시집을 어디 갈까 그런 거 그냥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르고 있는데 내 직장 앞으로 어디게 되지 그런 거 그냥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목사를 있을 때 인데요. 전도 한참씩 있는데 이 신앙 굉장히 좋아요. 이 처녀가 너무 못생겼어요. 이게 못생긴 거도 어느 정도 못생겨야 성행이 가능하지 기본 프레임이 그런데 믿음은 진짜 좋아요. 이건 좋은데 내가 훈련시기 딱 이대로 그런데 이게 열매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외부에 부엉회 한 번 했거든요. 부엉회 한다고 하니까 부엉회 서울로 왔는데 부산에 있는 자기 친척인가 봐 목사님 만나러 인사하고 간 거죠. 일을 잘해요. 그때 이 자매가 워낙 못났지만 일을 잘해요. 서빙 했다니까 강사인데 대기실에서 자기 친척이니까 목사님하고 이 친구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이 아가씨를 봤어요. 보고 첫눈에 이 사람이 넘어 남자 이 남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의사예요. 그것도 돈 잘 일을 잘하는 의사라. 그래서 이 여자를 보더니 너무 자기는 하느님이 예배했다면서 그러면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 차이도 너무 많이 학벌 차이도 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되게 저기 지금 덮였는데 벗겨질 때 그걸 잡았다. 아닙니다. 잘 살아요. 완전 사멘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인데 내가 한 번은요 그 남자하고 내가 잘 난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보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느냐니까 자기가 안 돼요. 못생긴 줄은. 남자가 자주 이야기한대요. 뭐라 이야기했냐. 당신은 사랑갈수록 이쁘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게 속이 예뻐요. 여러분 여자 잘생긴 게 이상한 짓 하면 진짜 못나 보입니다. 못난 게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완전히 못난 게 이상한 짓 하면 그건 그런데 여자가 잘생긴 이상한 짓 예를 들어서 진짜 이상한 귀신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속이지 이 영적인 힘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이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잘하면 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정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가장 중요한 시간 피어 있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짊어지는 중요한 중직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 렌멘트 살려야 되겠는데 발판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 살려야 되겠는데 리더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 하십니 이 시대에 살릴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들 위 지금도 영혼 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 아멘 아멘